진짜 보물섬. 보라카이에 대해 속사정도 크다. 과라카이 가면 꼭 깨알것들 쏙쏙 뽑아봤어. 단째, 명물 화이트 비치에서의 산책이지. 백사장이 아주 그냥 눈부셔. 맨발로 걸으면 발바닥이 천국왕식인 줄 알아? 낮에는 햇살이 들면 느득하게, 밤에는 별빛 아래로는 택을 걸어봐. 정말 꿀이야, 꿀. 두 번째, 패러세일링. 새처럼 날아올라 보라카이의 에메랄드 바다를 구경한 거야. 두려움은 잠시. 경치에 푹 빠지나 싶으면 그때부터 넌 이니 보라카이의 매력에 풍덩. 세 번째, 헬렘에서 샹그리엘은 안 나는 거야. 황홀한 사장 구경하면서 맛있는 칵테일 한 잔으로 힐링은 텀으로 챙겨가는 셈이지. 부하카이, 얘기만 들어도 벌써 환영까지 않아? 이런 걸 먼데이블로 탈출이라고 해야 돼? 언제 달래? 지금 당장 꼬고? 네 번째 놓치면 아쉬울 액티비티, 헬멧 다이빙. 귀여운 열대와 친구들하고 수중 아이파이브도 하고, 바닷속 고물에 튼 산호도 구경해. 흡기 필요 없이 물속 세상 구경하는 거라. 초보자도 오케이? 다섯 번째, 나이트라이프 즐기기야. 부하카이 밤바다는 낙과는 또 다른 매력이지. DJ의 음악에 몸을 맡기고, 삼삼오 모여 춤을 추는 거야. 밤새도 커티 즐기다 보면 어떻게 시가 해가는지 몰라. 마지막으로는 마사지야. 부하카이의 백사장에서 해밤바암 맞으며, 힐링 마사지를 받으면 스트레스가 샤르르 녹아내려. 그의 끈익동도 싹 해소되고, 마음까지 다렵게 만드는 마법 같은 시간이야. 특히 부하카이 마사지사들은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이 가득해서 피로회복은 물론 응원까지 다두고긴 하니까. 여행의 추억을 오래 간지하고 싶다면, 멋진 액세서리나 수공예품 보경도 잊지 말고. 부하카이의 시장을 둘러보면 감각적인 수제품들이 널려있어. 여기서만 살 수 있는 특별한 기념품.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을걸. 시대 보라카이를 가는 법 아는 거, 친구한테 자랑하면서 셀프 예약부터 시작해봐. 비행기 표부터 숙소, 액티비티까지 클릭. 4번이면 준비만 일겨내. 너의 퍼펙트 보라카이 플랜이 완성될 거야. 그리고 현지지단아. 필리핀 폐소로 돈을 환전하다면 더 저렴하게 지릴 수 있는 게 많아. 거기다 여행 가기 전 필리핀 기본 인삼할 정도는 익혀가면 현지인들과의 교류도 한층 쉬워질 거야. 끝으로 보라카이는 단순한 풍경이 아니라 체험을 한 더 기억해. 해안에서의 노일도 보고 스노클링도 하고, 현지 음식에 도전도 해보고, 마지막까지 남는 건 사진이 아니라 너만의 추억과 이야기들이란다. 자, 기다릴 때 뭐 있겠어? 보라카이로의 출발은 너의 한 번의 결정에 달려있어서 있잖아. 보라카이에선 함께 가기 좋은 사람이 정말 중요해. 친구든 가족이든 사랑하는 사람이면 말이야.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보라카이에서의 기억도 천차만배로 달라지니까. 그리고 섬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의 동자만 더 잊지마. 플라스틱 줄이기, 쓰레기 안 버리기 이런 거 말이야. 보라카이의 아름다움은 우리가 지켜나다야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TV야. 한지에서 꼭 해봐야 할 것으로 니눈다이닝 서비스가 있어. 받아보면서 방에서 먹는 오렌티던 디너는 정말 환상적이야. 달빛 아래에서의 밤바다 아래의 멋진 시간 놓치지 말라고. 수영복에 파자마, 바람으로도 오케이? 여행에 나무리는 뭐니뭐니해도 애프터 비치 액티비티. 아직도 에너지가 넘친다면, 새해까지 열리는 크럴에서 불태우는 것도 좋아. 다음날 애장은 필리핀 전통 아도브로 해결하자. 마늘과 간장의 환상 조합을 느낄 수 있을 거야. 부아카이라고 패션 소울 생각 말고. 현지 마켓에서 비키니 하나 깔끔하게 경만해서 모래사장의 패션피플로 거듭나는 거야. 그렇게 또 하루가 가고, 넌 좀 더 특별한 여행자가 되어 있을 거야. проект급혁자의 버전 wie Markt 코 pike